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위테랑 고수경입니다. 드디어 선생님의 기출 플러스 변형 200제가 개강을 하게 됐는데 이 시간은 이 기출 변형 200제 내가 왜 만들었는지 이 강좌를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말 그대로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문제와 변형을 해서 선생님이 200문제를 골랐어요. 자 이게 뭐냐면 올해 가장 이슈는 뭐야 교과서가 바뀐 거잖아 그렇죠 교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주요 문항에 대해서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기출이 없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출이 없는 그걸 막 화학2에서 갖다 쓰기도 하는데 그걸 화학원에 맞춰서 선생님이 변형해서 포함한 200제가 되겠고요 자 이 200제를 만든 이유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일단 여러분 시중에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친구들이 뭐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선생님도 한번 봤거든 그랬더니 어 너무 두꺼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두꺼운데 문제는 요만한데 해설이 이만해 근데 여러분이 보통 문제 풀다가 해설이 없으면 갖고 다니기 중간중간에 풀 수 가지고 다니면서 풀기 어렵잖아요 그쵸 이해했어 가지고 다니면서 늘 풀어 줘야 되거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두껍다 그렇다고 해설을 집에 두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수다 그렇지 않아 어 그런 것도 있구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기출문제집에 해당하는 해설을 봤거든요 풀 어떻게 해주고 있나 이 해설이 어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해설이 엉망이에요 예 이게 이 해설이 선생님의 계산이랑 전혀 다른 풀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특히 어떤 단원에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있잖아요 근데 2, 3단원은 기본적인 아 약간 고전화학이기 때문에 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해설 자신은 없어 그런데 자 문제는 화학원에서의 핵심 파트가 어디니 1단원의 양적 계산 파트 몰 단원 파트와 또 하나는 4단원 중화 파트거든요 근데 요 파트에 대한 해설이 엉망이에요 말도 안되는 내가 제일 하면 안된다는 해설이 있죠 그런 풀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풀이를 계속해서 답지 보면서 하는 건 오히려 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만들게 된 거야 알겠죠? 그리고 너무 문제를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 첫 문제 2천문제 푸면 좋겠지 근데 화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보니까 너무 똑같은 문제를 다 넣어가지고 반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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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오히려 이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200문항 유형별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알겠죠? 다음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언제 푸냐에 대한 얘기인데 두 가지 학습법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단원별로 푼다 단원별로 푼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여러분? 개념을 하고 있잖아 개념을 하고 있으면 개념이 1단원 끝났어 그 다음 2단원 끝났어 3단원 끝나고 4단원 끝나면 1단원 끝나면 첫 번째는 이거죠 1단원이 모두 끝났을 때 아 여기에 해당하는 200제에 있는 1단원을 푸는 거예요 알겠죠? 그 다음에 2단원이 끝나고 여기에 200제를 푸는 거야 2단원 부분을 그 다음에 3단원 개념 끝나면 3단원 푸시고 그 다음에 4단원이 개념이 끝나면 나머지 이제 4단원을 풀면 된단 말이야 있죠? 이런 풀이가 있어요 아니면 개념이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자 200제를 처음부터 쫙 독파하는 이런 풀이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학습이 좋냐면 뭐 어느 게 좋다라고 단정 질 수는 없는데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최상위야 또는 상위야 그러면 2번에 해당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개념을 하는 중에 이걸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? 이거를 좀 더 추천합니다 왜냐면 자 1, 2, 3, 4단원이 모두 끝난 상태가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거의 이제 우리가 4단원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많이 남아있겠어요? 이 친구 머릿속에는 중화 반응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치?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200제를 풀면 당연히 앞에서부터 풀 거고 당연히 딱 까면 좀 이따 바로 뭐가 나와요? 양적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어? 기억이 안 나는데 양적 계산이? 이런 일이 생기죠 오케이? 근데 그런 보통 이제 처음에 개념을 하는 친구들 중에 약간 주인권 친구들은 이러면 오히려 자 여기서 배운 중화가 이거 풀면 날아가고 이거는 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고 그건 뭐만 하고 있어? 노동만 하게 된다고 그런 풀이는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이제 상위권 친구라던가 뭐 물론 그 잘하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풀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시겠죠? 근데 중요한 건 어 몇 번 푸냐는 거죠 그잖아 한 번 푸는 건 여러분 문제집을 푸는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이걸 만든 이유 이걸 풀으라고 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개념이 됐을 때 이게 엄청 고난도라 그런 게 아니잖아 기출이니까 그러면 자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나를 내가 점검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맞은 문제는 또 풀 필요 없어요 근데 틀린 문제는 다음에 나오잖아 비슷한 유형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50% 넘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야 세 번 풀어 네 번 풀어 이런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다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 때는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주는 거야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 건 반복해서 풀면서 외워야 돼요 특히 양적 계산 유형 파트는 문제 유형을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죠? 자 여기 문제 푸는 시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지금 여기에 200문항을 전문항 해설을 할 건데 오케이 이때 자 보통의 친구들 읽을 수 있고 쫙 풀어요 신나게 푼 다음에 틀린 문제만 해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단 1단원과 4단원은 그러지 말아라 알겠죠? 왜냐면 여기는 물론 답도 중요하죠 답이 나와야 돼 그런데 문제는 답으로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잖아 그치? 여러분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가 일치하는지 양적 계산 문제에서 중화반응 문제에서 오케이? 틀린 문제 해설을 보는 건 당연한 얘기고 맞았다 하더라도 양적 계산을 맞췄다면 여러분이 푼 풀이와 선생님 풀이가 일치하잖아 그럼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왜 여러분 자신감이 상승한? 왜? 선생님처럼 풀면 빨리 풀고 간결하게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쵸? 그러니까 선생님 잊고 자 1단원 풀이는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오케이? 200제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금방 풀어요 이거 마음만 먹잖아 개념 끝나고 풀어도 일주일 안 걸려요 하루에 여러분 한 50개씩 풀 수 있어 어 아주 얇은 뭐 아주 얇진 않지만 200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푸시면 반드시 개념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? 그럼 우리 1강에서 만날게요 만날게요 1, 2, 1 2, 3, 2, 3, 4